안녕하세요. 스테이지 온 더 캠퍼스의 리포터를 맡은 다솜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분 소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서 그림 설치 작업하고 있는 이수연 작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화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연하실 작품이랑 노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종님 먼저. 일단 첫 번째로 연주한 곡은요. 나이트라는 곡인데요. 제가 작년에 8월에 발매를 시작했고요. 그걸 계기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만들게 된 계기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밤에 산책을 했는데 되게 좀 그날은 우울하기도 하고 되게 이제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 화도 좀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런 좀 밤에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어떻게 표현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곡을 만들게 됐고요. 이제 제목은 이제 밤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제가 감정들을 표현했다고 해서 이제 밤이라고 지었고 이제 발매를 할 땐 또 영어로 올려가지고 이제 나이트라고 발매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이제 어느 꼭두각시의 춤이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그것도 밤에 만들었는데 이제 좀 이상한 걸 써보자는 취지에서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가 되게 사람이 이제 손발에 실이 묶인 채로 이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이제 나름의 이제 이야기를 한 번 만들어봤어요. 이제 인영이 이제 그 사람처럼 이렇게 실을 묶인 채로 춤을 추고 있다가 근데 사실은 그 인영은 뭔가 그 실을 속박하는 뭔가를 다 끊어내고 탈출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그린 곡입니다. 네 그럼 수연님 작품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이 두 작품의 제목은 스피치리스 1, 2고요. 네 왜 표정이 아 네 맞습니다. 알라딘에 나오는 네 그 비슷한 이제 어떤 감성을 느끼고 작업을 한 건데 이제 이게 본래 뜻은 어떤 말문이 막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완전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어떤 강렬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불구가 된 건 아니지만 마치 불구가 된 것처럼 되게 몸이 안 좋았던 시절에 그렸던 작업이에요. 뭔가 스스로 간단한 어떤 행동조차도 할 수가 없고 계속 누워 지내야 하고 이제 뭔가 마치 팔다리가 잘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억압을 굉장히 받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치 저의 이제 발언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봉쇄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이제 스피치리스에 지었고 이게 그 알라딘에서 그 자스민이 부르는 이제 그 가사도 굉장히 그때 상황이 와닿아서 네 이런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분 다 이 스테이지 온 더 캠퍼스라는 프로젝트를 참여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 혹시 하종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는 공연하기 전에 이제 미술 작품이랑 뭔가 음악을 연동해서 하는 거에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최근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전 되게 정말 재밌게 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르면 언제든지 오신다는 뜻인가요? 일단 오늘 네 알겠습니다. 수연님은 혹시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 지금까지 이제 항상 전시의 형태가 이렇게 벽에 걸려서 이제 조명이 집중이 되고 그런 식으로만 전시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음악 하시는 분과 콜라보를 해서 상황을 이제 보니까 그림이 좀 색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뭔가 좀 더 역동감이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좀 제 그림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이제 작업이랑 이제 귀랑 이제 음악이랑 어울려서 이제 시각적인 부분도 보다 보니 좀 더 풍부하게 느껴지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화종님은 앞으로 뭐 앨범을 발매하실 계획이나 공연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네 공연은 거의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카페 공연 같은 걸 많이 다니고요. 거의 이번 달은 좀 매주 한 번씩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음 달부터도 그냥 늘 하던 대로 카페 공연을 주마다 한 번씩 할 것 같고요. 앨범은 제가 이제 EP 앨범을 지금 준비한 게 있는데 발매는 언제 될지 모르겠고 일단은 지금 곡 녹음이랑 어떻게 계속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된 친구랑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는 발매를 할 계획이고요. 네 그러면 올해 안에 발매가 된다면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개인 SNS에 그런 홍보가 올라오나요? 네 저는 일단 소식이 있으면 이제 인스타그램에 한 번씩 올리는 편이고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연 작가님은 혹시 앞으로의 작품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이제 좀 더 앞으로 전시를 할 때 어떤 평면 작업보다는 좀 설치나 이제 뭐 공간을 이용하는 전시를 좀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전까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크게 없었는데 어떤 이제 마음이 동하는 계기가 돼서 좀 이제 좀 캔버스나 이제 종이를 벗어나는 작업을 하는 전시가 꾸려질 것 같습니다. 개인 SNS 있으시죠? 네 그러면 더 많은 작품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밑에 지금 나오고 있는 수연 작가님의 개인 SNS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공연을 보실 때 이제 화종님이 연주를 하실 때는 굉장히 무표정인데 끝나자마자 살인미소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요. 그거 꼭 집중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빨리 공연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스테이지 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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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